아, 흐흠흠흠 안녕하십니까 아, 몇 회차죠? 오랜만에 해가지고 22회인가 아, 21회네 21회 21회차 먹방 메뉴는 무엇인가 어 뼈다귀가 있구요 무엇입니까 밥과 김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숟가락은 나중에 숟가락 좀 빼놓고 쓰읍 아이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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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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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귓 도 wear 아 으아 으아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노래다 어 교차치 않네요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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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호종이란게 보스만화로 종이를 잡은거같아 시간이요 여태까지 한 방송시간 그러게 벌써 5시간있는데 5시간 동안 뭐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3시인데 안에 자취하는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요? 보스빨래잡는거에요? 섀도우 바이퍼 은얼 그론슨이에요 이제ны 하이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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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원래 이전은 개할라놓은건 아니었는데 하다보니 이렇게 된거죠 와 유튜브 푸사요 바뀐거 얘기하는거죠 옛날에 대회했을때 그때 찍은거에요 하스 대회 했을때요 하스 스톤 하스 했을때 보다 하스 초창기보다 가리 갈수록 살이 쪘던거 같아요 하스 봤어요 1등 상금이 얼마였더라 블레이즈컨이 억대였던거 같은데 아니요 저 메이플만해요 하스 접었어요 메이플하고는 하스 접었죠 하스 하스 일정한적 없어요 큰 대회 못나가봤어요 해외대회 음 간단하게 해외대회를 나갈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중 약 Pv later 대회를 1등이야되던 느낌? 아무 대회말고 온게임넥같은데 저것을frames 1등이야되던 거야 1등이야되던 1등이야되던 튀김의 전설까지 가능하지 지금은 좀 힘들라덜 시간이 없는 건 отлич 보통 이런 꽃은 바뀌긴거 물어보았고 ㅠㅠㅠㅠㅠ ㅠㅠㅠ ㅠㅠㅠ ㅠ 다스전에요? ㅠ 롤 ㅠ 군대 갔다 왔으 ㅠ ㅠ ㅠ 직장생활 하다가 ㅠ 노래했던 것 같은데 흐흐흠 크메츠 달라질게 있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나 앗 자세한건 좀 그렇고 보안업체에서 한 1년 반 했던 것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튜브에 정지 먹었어요 스트리밍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직 못찾았어요 아 왜 먹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찾는중 사유 안떴어요 아 아 아 사유 제3자콘텐츠 그거 찾는중이에요 뭐가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3자콘텐츠로만 나왔었던 것 같애 메일로 온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되지 제3자콘텐츠라고 메일로 온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되지 메일로 온게 아니라 내가 물어봐서 알려줬어 그 그래서 그래서 그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 이렇게 한달을 넘게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유가 있겠죠 평소 하던대로 했는데 갑자기 정지당하는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기다려보면 되겠지 아 아 아 아 아 음 으 으 으 아 아 아 음 끝났구만 나중에 뭐 기다려보면은 리오를 알 수 있겠죠 아 음 뿌듯한거 같은데 저 노래하고 다 먹었나 다 먹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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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종합 게임이요 아 좀 말랩을 먼저 찍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크기네요 다른 게임보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뭐 다른 게임만 하겠다는건 아니고 그냥 매주 금요일로 해놨었나 해놨었나 뭐 뭐 저번에 먹었던건데 몇 회차더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하 유일한 스톡 시간인가요 음 맞지 이번에 내내 보스만 돌았잖아 근데 최진영 별로 볼 시간이 없었어 집중하노라구 일부러 안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말아먹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객 만족 오케이 반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흐흐흐 오케이 나도 깔끔하게 해결했죠 저만 이런 부위 좋아합니까 그 잎사귀 흠 흠 아 저도요 근데 맛있는 거는 이쪽 부위가 맛있긴 하지 양념이 잘 되겠으니까 이거 오늘 피망도 음식점처럼 나오잖아요 다있들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군대 간다고 말했었는데 흠 흠 내가 처음 들어와서 두 달 내내 피시방에서 자취하는 사람이 있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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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cui 수ций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고춧가루 아! 주전지를 차든 좀 꺼놓을 거고 했네 뭐 해먹는 것도 있고 만들어먹는 것도 있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만든 거 같은데 어? 여덟 목소리 새로 나왔던데? 아까 들었는데 괜찮았던 거 같아 아 정리정보가 좀 크긴 하죠 내가 내 매트릭스가 1인 매트릭스인데 아마 조금 2인이지 않을까요 매트릭스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반 잘라가지고 왼쪽 키고 오른쪽 키고 되거든요 어우야 바나나 바나나 보이나 바나나 좋아 이러면서 다 나온거죠 200부터 100%, 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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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